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실거면 크게 하시면 저희가 앵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하셨으니까 빨리 앵콜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으로는 진짜 안녕 해야되니까 저희도 집에 가야되잖아요 그래서 조이가 리메이크했던 박혜경님의 안녕 들려드리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찍으신 사진이나 영상은 사용하시는 SNS에 미진이 햇바라기 이뻐요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이런거 달아서 올려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많이 올려주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조이의 안녕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진이 햇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자 아시는건 따라 내 마음속에 눈물들 이제는 안녕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말리 후회도 없이 내 마음속에 널 알아 강렬! 원! 둘! 원! 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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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너도 날 예와 쓸 아침ding 도 안녕 오아 세상을 많이 모으acje hers 오우운 날아가 너네 외롭날 집이야 와도가 안녕 이 밤 속의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오늘의 모른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을 따라 깜짝깜깜 날 그려앗게 꿈처럼 떠나 깨워두는 아침 비려앗게 유리처럼 맑은 빛 속에 내 땅을 확인 후 숨짓게 할 거야 굿밤 왕아 영원히 왕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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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미디니아 빠락이었습니다 안녕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비지니아 스파이크 엘에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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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에엑시